니시키야마를 어떻게 꼬셔보려고 하는건지 해코지하려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와 니시키야마가 한번도 사람을 죽인적이 없나봐요 무슨 꿍꿍이지 그렇게 해서 니시키야마를 악으로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놓고 싶은건가 제7장 용과 잉어 용은 킬이구요 잉어는 니시키야마에요 니시키야마가 등에 잉어가 그려져있어요 왜그런건지 나도 몰라 물좀 마실게요 어? 今朝東京湾に上がった女の水死体だこの入れ墨 死因は頭部座症及び出血多量によるショックし死体はコンクリートの重しをつけられて沈んでいた かなりの拷問を受けている水木なのか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 입술은 미즈키가 입은 모양과 비슷한 것 같지? 완전 똑같죠? 저기 있는 한자까지 밑에 한자 노래가 작성한 문자도 보이지 않나? 어? 어? 이것은... 이 홀리씨는 꼭 어디에 자신의 이름을 넣을 것이다 그럼... 아... 키류도 우타보리였네요 좋았어 용신의관 답치다 다 들었어요 이놈이 시키더라 는 아니고요 못 들었을거야 아마 그거 뭐야? 그거 뭐 보고 있는거야? 야한거 보고 있는거 아냐? 아닙니다 자 이제 완전히 내가 자유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이제? 오케이 미즈키의 사진을 입수하였다 아... 이제 서브캐가 여기도 별로 없어요 7장이죠 7장도 서브캐 별로 없을거에요 금방금방 합니다 4장에 전부 다 몰려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다 했어요 바로바로 가면 돼 어? 얘기하네 얘기하다가 말았다 내가 도망갔다 흐흐흐흐흐흐흐 아 넌 또 뭐야 아침인데 아침부터 뭐하자는거야 얘네들은 밤낮을 안가려요 와 얘 그래픽 보세요 아침 되니까 더 좋은데? 얘 햇빛 때문에 더 좋은거 같애 호우 야 때려봐 기 모을게 고마워 아 레드 히트는 안올라가네요 아 레드 히트는 안올라가네요 별것도 아닌게 아 지금 CP가 안 모여 예 CP가 그때 그대로에요 야 어? 비킹의 순환 아 얘 그때 만난 개네요 그쵸 이것도 인연인가? 흐흐흐흐흐흐 내가 도와줘야겠죠? 아따 그때 적이었는데 어제의 적은 오늘의 아군 어이 나 알지 당신은 그때 그 헥 아무것도 아니야 이 자식 봐라 안 도와준다 양아치 아니야 시민이야 시민 양아치 그 야쿠자 그만뒀으니까요 허 허풍이 센놈이군 그럼 어서 돈을 놔두고 꺼져 무슨 헛소리 니놈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 돈같은거 못줘 목소리가 왜 똑같애 그러시다 그럼 두들겨 패서라도 꺼져가야겠군 그래 한번 해보자고 목소리가 똑같애 상황이 심상치 않아 도와준다 예 도와줄게요 이것도 인연이야 예 야 나한테 맡겨 나한테 맡겨 자 잠깐만 잠깐만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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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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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히트 게이지가 있어요 아 히트 액션이 있어요 그거 써야 돼요 있나 있나 아 있어요 야 것 봐 야 이것도 예전 시리즈에 다 있던 거거든요 예 존나 아프겠다 하하하하 개 아프겠다 진짜 흑 흥 아메 정신 차렸어 으으으으으으응 기억해 그래 누가 기억하지 말래 어이 사례 사례해줘 난 사례밖에 바랄게 없어 아 얘가 예보소 어? 맘에 안들어 그래도 예 솔직하게 말해주네요 오 웬일로 불안당의 부적 어? 불안당의 부적이면 그거네요 불안당의 데미지가 세지는거 필요없어 너 가져 거참 성가시게 하는 녀석들이었군 비킹의 순환 끝 와 와 5만이라니요? 와 미쳤어 실장오니까 서브케 경험치가 미쳐 날뛰고 있는데 후후 배우겠습니다 예 바로 배울게요 이거 배우고 나서 몇개 남지? 아 아 좀 더 모아야겠네요 모아서 찍을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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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을게요 10개니까 레드 히트 게이지 추가 음 아 50개 이건 별로구요 아하 그래 여기가 필요해 여기를 올려야겠네요 아 뭐야 넌 에? 인사성 바른 야쿠자 허허허허 이게 야쿠자 인사인가요? 이게 아 많이 봤죠 일본에서 음 날 알고있네 오 진짜 예의바르다 허허허 아사쿠사 음 야 용건만 말해 용건 20자 이내로 추려 어? 간추려 내가 왜 그래야되지 어? 그러니까 내 말은 용건이 뭐냐고 황마 황마 진짜 하하하하 아마 여기서 키루가 사이타마였다면 아마 말했을거에요 20자 이내로 예 추리라고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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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내 얼굴만 보면 부탁이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 도와주지 내가 바로 부탁의 신 부탁신 마시코 부부 다완 응 이게 뭐야 그래 가봐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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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안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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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야죠 갔나 갔네 저 다시 기뻐서 쟤네 들어와봐 어 여기 들어와보라고 쟤들은 이제 밖에서만 활동하는 애들 안으로 못 들어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여긴가 음 어디죠 어 이 여자는 이 여자 아직도 있어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거야 영원히 고통받는 NPC 영원히 적있네요 불쌍해 어 그럼 2층인가 어 얘는 아 또 만났네 어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야 그냥 우연이죠 우연 어 난 노린게 아니야 타카시는 저는 어딨는지 알아요 근데 지금 가면 안될걸 얘한테 일단 하고나서 가야될걸요 원하는게 뭐야 어디보자 나한테 계란참치 샌드비치 그거면 돼? 얘 소박하네요 왜 이렇게 소박하냐 아니 굉장히 비싼걸 요구할줄 알았는데 뭐야 얘 얼마든지 사줄게 그래 그런거 여기 파나? 계란참치 샌드비치 파네요 어호 근데 이거 사는김에 내것도 살까요? 어 무슨 맛인지 한번 맛볼까 클럽하우스 샌드비치 야금야금 음 맛을 모르겠다 무슨 맛이지 미소라면 이게 먹다보면 그게 있을거에요 그치 그치 식사 아이템 5개 먹기 달성 1AP 아 CP 이걸 위해서 계란참치 샌드비치 사왔어 어 어 그래 저어 필요없는거 예 싼거 니가 원하는게 이거냐 그래그래 이거야 이거 내가 이걸 진짜 죽도록 좋아하거든 그렇게 안봤는데 어 참 신기하네야 베팅센터 예 갑시다 이왕 옮기면 여기 한번 치고갈까요 야구 야구 한봤다 어허 근데 야구 별로 재미없어요 여기 예 그다지 재미가 없어 자 저기있네 아 뭐하냐 저기있네 키리우 키리우야 너 나 늙었구나 어 허허허허허 매의 눈이었는데 예전에 매의 눈이었는데 그래 근데 야구를 치는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해 자 전해줄게 있어가지고 뭐였죠 부부다왕 아 마시코 부부다왕 근데 이게 뭐죠 뭔지 몰라 나중에 검색을 해보던가 해야겠어요 음... 키오카마 두리서 에헷 타카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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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라 솔로들 앞에서 염장 지르지 마라 없는 데서 마음껏에 우리가 없는 데서 그래 알았다 아 참 그럼 이치씨한테 이것도 좀 전해주시겠어요 격화의 반지 아 거참 나한테 시키는게 참 많네 마치 당연하다듯이 그때는 아마 새로운 가족과 함께겠죠 염장 풀파티 아 난 갈거야 야구는 다음에 하도록 하죠 저거 삐까번쩍한 것은 졸부하냐 너 일로와 얘 돈 많이 줘요 아 잘됐네 이번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아니아니 자 벽 오 빠른데 오오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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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따 새로운 배웠죠 야 한참 전에 배웠는데 그다지 쓸 그게 안돼 뭐라고 해야되지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 이걸 너한테 주라고 하더군 전해줘 보스한테 하하하하 지금 배팅센터인데 아마 갔을걸 예 떠났을걸요 그랬군요 아가씨도 참 그런 기특한 생각을 켜카 아버지의 메세지는 마음에 새기겠다 라고 전해달라는군 정말 감사합니다 키르시 말씀은 잘 전해드렸습니다 키르시에겐 괜한 수고를 끼치고 말았네요 이건 아토베의 조에서 드리는 감사표시입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노름꾼의 포목